되게 평화롭고 좋네요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줄지어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 진짜 세비아랑 또 느낌이 다르다 제가 톨레도에 있을 때 묵었던 백패커스 오아시스 호스텔하고 똑같은 체인인데 여기 더 좋아요 거기도 좋지만 여기가 훨씬 좋아 공용 부엌이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베란다 봐봐 침대는 이렇게 제 방이 4개가 있는데 조그만 문으로 또 연결돼 베란다가 여기 또 있어요 또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여 럭이지는 올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욕실이 있는데 문이 있으니까 되게 위생적이고 물이 넘치지도 않아요 물이 많고 톱에서는 막 물이 밖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소달은 공용 공간인데 맛집 밭처럼 생겼어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콘센트가 있어 너무 귀여워 이런 공간 저의 이름은 Liliana 아르펜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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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티가 딸 주문을 사려고 쇼핑하신다고 해서 제가 따라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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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숙소 바로 앞인데요. 이 그라나다가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근거지였다네요. 근데 그 이사벨 여왕이여에서 혼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이 이슬람 차판물인데 커피숍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늑해. 어두컴컴하게. 관광객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들끓어요. 골목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저 숙소가 나오고 이 내려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 우리 숙소가 나오고. 이제 8시가 다 돼서 노을이 쓰고 있어요. 연인들은. 도망고. 네. 제 이름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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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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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ess. 네. 감사합니다. izin오로 동영상 18분 만에 여기 좀 12분이나 한판 arc marc 지내 boobs 좀 teeила 저는 23분이В절 Excuse me 이렇게 From here. 이렇게 약 Burgund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여에 camps 유럽에, 저는 많은 종류의 치즈 먹으며,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더 많은 음악을 좋아해요. 어떤가요? 옛날, 미국, 노란 음악이 있어요.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일은? 사실, 저는 어떤 계획이 없지. 항상 계획이 없지. 이게 정말 일정한 일이예요 맨날 일정한 일이예요 다른 일정한 일이예요 아마도 젬만한 일이랄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을 함께해 주시나요? 네,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해 주문했어요? 약간의 일정도요 조금 제가 너무 한가로 그냥 이 캐릭터에서 잡고 아마도 뭔가 안가네요 네, 아직 안가? 제가 잊은 그노들 아까 그 아마도 쓰러져요 빨리 잊은 상대 제 영상이 너무 높아졌지 않아! 그래서 대통령를 killingقول 네, 왜 이렇게 대답해? 네, Wire. 한글 봤어? 네. 그는 HBO에서 네네네들을 봤을 때 영국을 볼 수 있다면 이 영화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아마 2000년대 아이오. 아프리카아메리칸의 숙랑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어떤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프리칸이 너무 무거운, 숙랑이 너무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외국어로 말이야 독일인 친구 프랑크가 사크라멘토를 어제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지도 찾아서 이제 가는 중이거든요 역시 와 되게 이쁘네요 제가 매일 가던 길하고는 또 다른 길이야 와 또 이렇게 벤치가 있네 쉬라고 아 근데 햇볕이 너무 뜨겁고 그늘이 없네 백년된 가게 밖에서 마셔도 되는데 다리가 많아서 이게 안에 앉아 놨거든요 그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있어 되게 아늑해요 탱구 공연을 별로 볼 계획은 없었는데 아 주변 관광 여행객들이 다들 꼭 보라고 막 이래가지고 보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숙소 앞에 걸어서 2분 거리 바로 그냥 숙소 앞에 있는 거에요 공연장이 와 봤는데 그냥 춤을 추는데 이렇게 확 이렇게 돌 때 턴 할 때 막 땀이 막 흩날리는 거 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숙소 이 공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막 식물들이 막 늘어져 있고 지금 그라나다우 기온은 33도 정도 햇볕에 나가면 굉장히 덥고요 그늘은 좀 그래도 살만하고 이쪽이 안달루시아 지역인 거에 비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요 여기 그라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6시쯤에 조깅 나가려고 8시까지는 되게 덥거든요 8시에 이제 해가 치는데 6시는 그래도 덥지만 가만 보면 그 사람마다 여행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 같아요 여기서는 한국인 분을 제가 한 번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자기가 앱을 올 트레일스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하이킹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왕복 6시간 걸리는데도 이렇게 산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등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혼자 가기 좀 불안하면 가이드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뭐 최소 3명 4명 이렇게 모이면 한 20유로 정도 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저는 가이드 신청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20유로 내고서 왕복 한 4시간 정도 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라나다까지 와서 산은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좀 다리 구경하러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그 로마 다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올 트레일스라는 앱은 사람들이 랭킹을 이렇게 매겨놔가지고 안전한 곳인지 뭐 험한 곳인지 편한 곳인지 그리고 좋은 점 장단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랭킹을 이렇게 매겨놔서 그걸 보고서 참고해서 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 신청해서 같이 그룹 여행을 하다보면 또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인 그룹 말고 이제 다양한 세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 많은 사람끼리 친구도 되고 그래서 그런 그룹 여행을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저도 또 한 번 안 해봤어요 또 한 번 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